수자는 숙제를 제때 하니? 지는 화장을 하니? 그의 여자친구는 화장을 하니? 그의 사촌 조는 숙제를 제때 하니? 세라는 아침에 화장을 한다 엄마는 아침에 화장을 하지 않는다 그의 사촌 조는 숙제를 제때 한다 나의 할머니는 아침에 화장을 하지 않는다 우리 할머니는 아침에 화장을 한다 그녀는 화장을 한다 그의 이모는 화장을 한다 그의 누나는 화장을 한다 그녀의 사촌 케이트는 숙제를 제때 하니? 케이트는 숙제를 제때 하니? 그의 이모는 아침에 화장을 한다 그의 정책을 자싱할 때 하니? 그의 누구도 가야 한다 그의 미모는